오늘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린 샘과 야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버이주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샘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처음 딴 포도주로 정말 마음껏 취하고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의 장막 안에서 부끄럽게 야채를 다 드러내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한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동네의 웃음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스스로 들어가서 또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치를 덮어드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함은 그 수치를 드러냈고 샘과 야벳은 그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부모님의 수치를 덮어드린 또 부모님의 수치를 드러낸 자녀들을 통해서 효와 불효의 기준점으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수치를 덮어드리는 샘과 야벳 같은 효자현효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SNS에 있는 글들을 읽습니다마는 어버이날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어린아이가 올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올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신의 한수 신의 한수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신의 한수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는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때웠다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카드에 적고 대충 때울 것이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걸 알 텐데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이 어버이날인 게 신의 한수다 어린이의 마음 속에 어린이날 해주는 거 보고 어버이날 하겠다 이런 뜻이죠 씁쓸하기도 하지만 요즘 자녀들 뿐이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가 싶어요 부모님은 정말 뼈를 깎는 그 수고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희생하고 채워주고 지금까지 핏덩이 아이를 장성하도록 길렀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심심치 않게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작은 핸드폰 하나 바꿔주지 못한다고 또 옷 한 벌 마음껏 사주지 못한다고 암흑의 부모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가난한지 또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남겨준 곳이 없다고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식당이나 술자리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우리 부모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우리 부모는 어부라 우리 교육도 못 시키고 남겨준 것도 없고 누구 뭐 금수저 은수저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었고 부모님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조차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철부지아의 이야기를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 많은 수치를 연세가 들면 당하게 되시는데 그 부모님의 수치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수치를 가려 드릴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치가 뭐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 건강할 때 젊을 때는 실수나 약점이 별로 없습니다 또 드러나도 금방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실수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나 약점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젊을 땐 내가 건강했는데 젊을 땐 돈도 있었는데 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고스란히 그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함처럼 드러내는 거 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지 샘과 야배처럼 그 수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려들여서 부끄럽지 않게 하든지 이게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문을 중심으로 한번 연로하신 부모님이 느낄 수 있는 수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덮어드릴 수 있는 수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니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수치심을 일어나지 않도록 덮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수치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신체적 수치 나이 들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점점 신체가 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장막이 무너지듯이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늘 잘 읽던 조그만 깨알 같은 글씨가 어느 날 보이지 않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신문이 안 보이네 갑자기 막 당황스러워요 이런 얘기하면 더 나이 드신 어르신은 아직 아기구만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 아기구만 얼마나 많은 육신의 약함을 앞으로 경험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죠 조금만 더 지내보면 큰 글자도 안 보여요 조금만 더 지내보면 사람도 못 알아봐요 조금만 더 있다 보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길거리나 식당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양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유 어르신들 교양이 없어 근데 교양이 없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안 들리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제가 여기죠 제가 귀가 좀 안 좋은 날은 그러면 제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럼 방송실에서도 마이크를 계속 줄여요 왜?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에는 힘차게 산도 오르고 운동한다고 아파트 10층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분이 2, 3층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날이 어느 날 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신체적인 약함이 올 때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전에 없이 자꾸 음식을 흘리는 거예요 전에 없이 자꾸 복장이 옷매무시가 흐트러집니다 저도 휴게소라든지 대중교통을 가끔 탈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렇게 옷매무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죠 남자분들 특별히 많이 그래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옆에 가서 살짝 신뢰되지 않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르신 좀 올려주세요 그럼 또 고맙다고 그러죠 그냥 그 어르신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음식 하나를 드셔도 옷에 막 묻고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해야지 놀림거리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분들이 그랬던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멋쟁이셨고 그분도 아주 잘 입은 분들이 있고 건강하셔서 누구도 따라오실 만큼 체력도 있었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이거죠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우장 22절에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이고 우리 아빠 이 말이야 이렇게 하체를 들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무신다고 아이고 웃긴다고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미용실이나 시장이나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말이야 아이고 요즘에 자꾸 이렇게 악령이 들었는지 노망이 들었는지 자꾸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고 전에는 옷도 안 입으시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내가 창피해서 혼났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나 심심치 않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이에요 함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가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란 표현을 암흔하게 했습니까? 그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강직한 사람이고 고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하시니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들은 내가 살리리라 방주에 내가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을 구원한 훌륭한 가장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도 나이 들고 묵신이 약해지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샘과 야베처럼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샘과 야베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님 주무셔요 그냥 들어가서 얼굴 보고 덮어드려도 효자죠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셨을 때 자식들이 자기 벌거벗은 몸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드리고 또 조용히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덮어드리는 신체의 약함을 덮어드리는 보청기도 때로는 챙겨드려야 되고 때로는 치아가 어떠시냐고 여쭤도 보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로하신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챙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르신 모시고 애들 데리고 와서 모처럼 식사하는 것 같은데 자기 아이한테는 막 이렇게 실수해도 안아주고 뭐 숟가락 떨어뜨려도 또 주워주고 또 주워주고 하면서 어르신께서 숟가락 한 번 떨어뜨리면 아휴! 아버지 자꾸 숟가락 떨어뜨린다고 아휴! 떠다 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면박을 막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또 남의 어른들한테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왜 자기 부모한테만 그렇게 박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애절 바르고 어르신 잘 모시는 것 같은데 자기 부모한테는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 여러분 제가 정보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과 같이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계세요가 아니라 그 약함이 그 가만히 계셔야 할 때 그분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별거 아닌 일을 도와준다고 해도 실수가 더 많아도 어머! 어머니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도움되는 일도 아니지만 가만히 계시는 게 집안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면 수치심을 덮어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살 의욕이 생겨요 나도 아직 쓸만한 몸을 가졌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신체적 수치를 덮어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감추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제가 어떻게 명언을 만들었는지 저도 깜짝 놀란다니 가끔씩 자식들은 부모가 신체적으로 무너지면 그 예쁘던 또 멋지던 아빠 엄마 얼굴이 무너져 갔을 때 허리가 굽었을 때 45도로 허리가 굽어서 부끄러워할 때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하나도 해 준 것도 없어도 남들 앞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것 갖고 자랑한다니까요 20년 전에 사준 텔레비전 다 그것도 낡았는데 그거 보면서 이거 아들이 사준 거라고 냉장고 보여주면서 이거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그것도 보니까 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김정환 목사님 안에 대신 트루드 사모님 얘기가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한 분인 김요한 목사님 저도 가끔 봅니다마는 김요한 목사님이 지금 어머니에 관한 책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주 재미있는 일어가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나니 이랬던 취미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좀 배워서 그렸습니다 연습작품이죠 본인이 보기에도 별로 시원찮아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그냥 다시 어딘가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부모님 거실에 쫙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엄마 자꾸 왜 걸어놓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대단한 작품이 옆에 딱 나란히 걸려있는 거예요 엄마 나 망신 주려고 그래? 그 대단한 작가가 중견 작가가 그린 그림과 자기 그림이 나란히 걸려있으니 자기가 봐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띠려고 그랬고 그 그림 떠달라고 하루 종일 사퉜는데 엄마가 절대 안 뜨게 결국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네 작품이 최고야 부모는 자식이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자식은 부모가 못한 것만 기억한다 상처 준 말 섭섭했던 사건들 엄마는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기대했어 나는 공부도 안 시켰어 사실 그 부모 마음은 훨씬 더 아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약해진 수치심 육체가 약해질 때 시력도, 청력도, 판단력도 마음도, 몸도 무너져갈 때에 슬며시 뒷걸음쳐 덮어드리고 모르는 척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효자, 효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수치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경제적인 수치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경제적으로 손실을 봐도 만회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사실 죽는 그 순간까지 쌓아놓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말 한마디로 재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긴 있겠지만 아주 아주 적은 소수겠죠 나이 드실수록 경제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르신들끼리 경로당에 모여서 이런 얘기해요 야, 죽기 직전까지 재산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마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 주는 순간 부모를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부모가 재산을 딱 갖고 있어야 그래도 뭔가 기대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식구들 찾아올 때 여러분 돈을 최대한 끌고 모아서 통장 만들어서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슬쩍 열어보다 어머어머 돈이 있네 다음 날 갚을 것도 모르고 그냥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경제적으로 연약해진 부모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주는 밥 드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 용돈이 뭐가 필요할까 해도 돈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좀 자꾸 달라고 하면 자식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휴 아버님이 돈이 왜 필요해요 어머님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추적해 보십시오 중절모 탁 쓰고 나가신 아버님이 그래도 경로당에서 마음에 둔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또 친구들한테 한 번 커피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걸 소위 품위유지비라 그래요 품위유지비 그래서 우리 아무리 나이 많은 부모님도 돈 쓸 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부모님도 용돈이 필요하답니다 가진 돈이 없으면 눈치 보인다 그래요 손주들 봤을 때 줄 돈 없으면 눈치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 공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얘기하고 그냥 음식 조금 사다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이번에는 물질로 표해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원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라 경의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의 맨 끝자락이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얼마의 수입이 매달 들어옵니다 이 수입에 가장 먼저 써야 될 거 1번, 2번, 3번 있죠 빚 갚고 월세 내고 자동차 유지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음식 사 먹고 등등 있어요 그 맨 끝자락에 보이지 않는 끝자락에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부모님 잘 모실게요 하던 분들이 어느 날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해드릴 텐데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해드릴 텐데 할 때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조금 안정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물질은 쓸 수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쓸 수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음이 떨릴 때 여행하라 다리가 떨릴 때는 여행할 수 없다 여행도 마음이 떨릴 때 하는 거 다리가 떨리면 못합니다 고기라도 씹어 드실 수 있을 때 고기 사드리는 것이 유익이지 산소 가서 고기 올려드리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용돈을 채워주시는 우리 자녀들 될 때 샘과 야백 같은 우리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적 수치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끄러움은 잠시 잠깐 후에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욕탕에서 불이 나서 맨몸으로 나오는 거 수출스럽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효도예요 우리에게 그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안 믿는 부모님을 두고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반대하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에 나올게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부모님 예수 믿는 것으로 부모님이 알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의 최고 내가 엄마 아빠를 향한 소원이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십시오 내 믿음 보인다고 명절날 제삿날 제사 안 하는 거 머리 숙이지 않는 거 그것만 보이는 게 신앙 지키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신앙 지키는 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아가 제일 낫구만 예수 믿는 아가 낫구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니까 좋다 예수 믿는 사유 하나 들어왔는데 참 좋구나 그랬을 때 어머니 아버지 제 소원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빨이 들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네나 믿어라 나는 그냥 믿던 종교 믿으란다 그러면 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병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분명히 살 병인데 병에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밤에 몰래 그냥 침대체로 들고라도 병원 가지 않겠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라면 우리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예수 믿게 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샘과 야벳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9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린 단편적으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함은 원래 그렇게 불효하는 사람이었고요 샘과 야벳은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주실 때에 복과 저주를 주실 때에 뭘 보고 복과 저주를 주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너는 함의 자식들은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얼마나 대대로 이루는 저주입니까? 이것은 그 가문이 받는 그 행한 대로 받는 그 벌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샘과 야벳처럼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을 받을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개명 가운데 제 5거명 인간 대인관계의 축복의 저주의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최종 관문이 바로 대인관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수치심을 느낄 연세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수치심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또 열심으로, 물질로 덮어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